현진아 이리 와봐. 진짜. 누구 남았어? 누구 뗐어? 형. 손 잡읍시다 우리.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거 운동할 때보다 더 힘든데? 몇 명 됐어요? 형이? 형이 시작하자마자 다 끊은 거야? 이게 두 갈래밖에 없으니까. 아이 갓츄. 오빠. 안녕하세요. 아 여기서. 왜? 꽃님. 봤어? 꽃님이래. 봤어? 봤어 나. 정면에서 맞췄어. 오빠. 이렇게 여자 둘이 같이 때리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빨리 이리 와. 도와주세요. 같이 달려. 오빠 진짜 우리. 오빠 진짜 그러지 마요. 우리 다들 고마워. 어디 있는 걸까? 어머. 야 무슨 얘기야. 빈 형식이랑 무슨 일 할 것 같다. 유현진하고 둘은 어떻게 되는 거야? 둘이 같이. 같이 개인전화예요. 우리 듣대로. 근데 세현 씨는 석진아 못 듣고 싶네. 우리 그거라도 해 주자 오빠. 석진아 못 듣는 줄 알아요. 아. 우와. 정말 정글이다 오늘은. 오늘 육식 동물들이 많아. 마셔지지가 않네. 계속 여기 있을 순 없지. 나가보자. 나가자. 눈에 띄는 아웃이다. 오늘 눈에 띄는 아웃이야. 아가씨. 아가씨. 아 신수야. 신수야. 신수야 야. 신수야. 신수야. 아 알았어. 아 오늘 잠깐만 잠깐만 아 둘이 한 편이야? 와 여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야 씨 이게 이렇게 무조건 갈린다니까? 어 내가 떼야 돼 희진아 너는 이쪽 비상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지그재그 청소하는 갈지 네 마지막에 제가 져주기를 했어요 그래도 멀리서 왔는데 1등 지켜봐야죠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니 잠깐만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지마 오지마 오지씨 잠깐만요 아니 오지씨 아 진짜 오지마요 오지씨가 진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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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 저기 주신 선수 아니 주신 선수랑 원래 굉장히 잘 알아요? 네? 주신 선수랑 아니하고요? 잘 아시죠? 네 친해요? 네 아니 어차피 우승하시는 게 좋잖아요 이게 혜택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둘이 같이 팀을 합쳐서 일단 주신 선수는 우리가 아웃을 시키죠 우리가 대신 안 하더라고요 아니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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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예요 나한테 대신 안 하든 유명해요 저한테 대신 안 하든 유명해요 여기 와봐요 진짜 오오오오! 한眠 씨 안 마주치면 오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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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 그래 나도 나름의 는 족장에 오로점에 오로Iso